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고 저는 더 큰 소리로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은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송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위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정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37 성교의 드림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로마서 16장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또 1장부터 쭉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름들이 낯설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름처럼 세 글자가 아니라 이름이 길어서 이렇게 읽기가 참 힘든데 그 이렇게 말씀을 또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고 우리 장노님들이 생각났고 또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주시면서 요청하셨던 이렇게 우리 랩란트들과 우리 또 중립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에 처음부터 나오는 이렇게 베베 나오잖아요 나의 이렇게 동역자와 나를 돌봐주는 그 베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장노님 베베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이 권사님이 우리의 이 집사님이 베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수많은 랩란트들이 또 이러한 베베가 되게 하여 주옵사서 하나님 또 식주인 가요처럼 하나님 산업하는 우리 또 많은 우리 이렇게 산업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립자분들이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사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아 이게 바로 237의 성교의 드림치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성경의 기록대 또 이렇게 동역자여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대들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대에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이름이 이곳에서 이렇게 정말 30명에 넘는 이러한 바울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의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후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사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더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글자다 바로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원치 않았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그 떠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즉기까지 우리의 대속으로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과 사망에 매여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생명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오 맞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이 저와의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설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사건이 막 찾아왔을 때 그 문제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을 막 뺏으려고 할 때 분지해질 때 다 멈춤 내려놓고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잠깐 해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아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집중되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문제가 오히려 전하이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뭐라고 고백했냐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개수인 나 죄인 중에 개수인 나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나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린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기의 수치요 가장 아픔이요 그 사람들에게 경멸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단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핍박자였는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와 아픔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복음 안에 집중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나타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올인한 집중한 동력자 바로 복음 전파의 드림팀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함께 사역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복음검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로마서 심장의 드림팀을 생각하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최초의 완벽한 드림팀은 바로 누구일까요? 성삼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오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성자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국신의 말씀대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드림팀이 되었다면 이 시간표에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단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237 성교현장을 살리는 드림팀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보금을 체험하여서 보금 안에 체험하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그 삶이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냐 올인하기를 원하냐 237에 바로 성교 드림팀에 그 축복을 누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이 보금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에 아버지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보금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드림팀들과 함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이 바로 무엇이냐 다섯 가지 기초였습니다 다락방 그리고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다락방 저와 여러분 평신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송파함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바로 이렇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다락방 맞습니까? 소리가 작아요 맞죠?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락방이에요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만나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운동 하는 곳 그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그 다락방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락방이고 여러분이 바로 팀사역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만 생의 첫 출발을 다시 바꿔주고 그리고 나의 전생을 올인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팀사역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송포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되냐 미션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의 주인 되어진 바로 미션홈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누구만 말해야 되냐 다른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미션홈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운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다른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원색적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 있는 모든 현장 만나지는 람란트들을 만나지는 그 구역과 지역에 하나님의 이렇게 선포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팀사역 안에서 단위 목사님은 사도행전 8장에 26절 35절에 있는 빌립지사를 통하여서 또 9장에 있는 그 아나니아와 바울을 통하여서 팀사역 말씀을 하셨죠 네 이 팀사역의 만남의 이 제자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만남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갈 제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부쳐질 제자에게도 임하셨고 그리고 또 그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제자의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안에서 팀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또 다른 다섯 가지 기초가 되어지고 다섯 가지 그 기초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 축복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까지 해놓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 누가 사냐 그 가정과 가문이 살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말씀 운동하냐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가 살기 위하여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보금의 생명이 이렇게 중단되지 않냐고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자신 살면 가정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만남의 현장 맡겨진 기간과 현장이 살아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끝까지 전문교회 지교회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상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이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평일교회 매일교회 그러면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어떻게 보면 24시 너희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라 맞죠? 예배 속에서 그리스로의 그 보혈의 피가 뚝뚝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의 피가 뚝뚝 흐르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은 로마서의 16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시가 부부를 통하여서 미션원과 지교회가 열려졌던 그 축복과 그러면서 황제의 곤속들을 통하여서 또 노예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또 이렇게 직분을 통하여서 피장 시문의 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은 또 황제의 곤속에 있는 노예들을 통하여서 황제들 그 집안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구석구석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이렇게 복음에 혈이 이렇게 뚫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로마 복음화가 더 빨리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현장에서 만나지는 친구들의 현장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부모님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은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천말씀운동을 하나님 목표로 임한 현장 전도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500개 우리에게 이렇게 정복해야 돼 하나님은 다락방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운동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주역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의 축복에 누리는 이렇게 회복을 현장을 회복시키는 우리 드림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별칭들이 나오잖아요 1장부터 15절에는 로마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연관된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전목님과 우리 사랑하는 전우사님의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누구누구누구라고 하나님 불러지게 하여 주 없어서 그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맞죠 대답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더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비록 피곤하여서 두 눈을 감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묵상하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증심한 마음을 보시고 영적인 디모데로 귀한 축복을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 안되어지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죠 이렇게 더디어처럼 이렇게 로마서 서신을 지필해주는 이 안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 인물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주의 종들에게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쉿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더디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의 영적인 플랫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람란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층 분야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서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무너지지 않냐는 견고한 복음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바울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또 많은 교회에 또 후대들과 사역자들의 기한 또 축복을 누려줬던 그 인물들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한 람란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인 제자로 서게 하시고 70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237고 5층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을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맞죠?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복음 공동체를 깨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복음 공동체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영적인 교회 우리가 복음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임이 모여있는 고등부의 기관이 중등부의 기관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기고 있는 그 대학부의 모든 기관이 바로 영적인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공격하죠 사단은 늘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곳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도록 속이는 그러면서 또 거짓의 압이 사단은 또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을 또 퍼뜨려서 이간시키고 아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분쟁하게 만들고 당직게 만드는 것 불평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 그래서 우리 기관에 또 내 안에 내 영적인 상태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또 기관에 영적인 여우를 잡아서 영적인 여우 있어요 없어요 여우 있죠 영적인 여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적 여우를 잡아가지고 포도원을 헐려가는 여우를 잡아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온리스를 깨기하는 영적 여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자신에게도 있어요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고 나는 모르지만 또 있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여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여우 있어요 그 여우들을 뽑아내세요 뭘로? 예수 크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여 지옵소서 뽑아내게 하여 지옵소서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크리스도가 신겨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지옵소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성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속에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니스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설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주어진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손포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도 구원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천하에 증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마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요 절대 제자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으로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단위 목사를 세워서 이번주 강단에 실천해야 될 것이었죠 빅 아멘 해라 빅 아멘 빅 아멘 말씀을 손빨 때도 아멘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가사 내용 내용이 믿음의 고백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빅 아멘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사단이 듣도록 선포도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게도 선포하시고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듣도록 선포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이삼철의 드림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